희소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9월 초쯤부터 다시 도전하시고 계신 중인데 저는 30분 달리기 가능해지려면 내년 이맘때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웃는 캐릭터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절대 나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희소식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30분 달리기 도전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민티런 30분 달리기를 써주셔야겠죠 이거 쓰시고요 이거 갖다가 계속 쓰시다 보면 좀 편안한 회차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회차 정도까지 갔더니 6회차가 좀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7회차 가려고 할 때는 약간 걱정이 된다 아니면 여기가 마음에 든다라는 구간을 만나시면 그때는 굳이 다음 회차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당 회차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음성이 나오는 버전과 그 다음에 음악만 나오는 버전을 또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6회차 이럴 때 6회차라고 친다면 6회차의 음악만 나오는 그런 버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 내용을 까먹었다 싶으면 앞에 회차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것도 나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하신 다음에 또다시 1회차부터 6회차까지를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까먹지 않고 복습을 하시게 되니까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게 되고요 한 번만에 달리기를 성공하신 분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잘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이 반복의 횟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데 한 번 뭐 두 번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이나 그 이상까지 반복을 하셔도 전혀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가실 때는 너무 급하게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이틀에 한 번이나 혹은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으시고 느긋하게 하시는 거죠 절대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나는 그냥 1년 동안 이 운동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해당 회차가 좀 지겨우시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감이 붙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회차 올라가셔서 또 느긋하게 즐기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거를 좀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람의 성향 문제인데 조급함을 느껴가지고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늘 차려왔다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느긋하게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성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일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고요 따로 운동을 할 만한 시간을 내기가 힘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공한 후기를 보고 아 나도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유니크 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 내가 달리기하는 어떤 주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라톤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대회를 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니크 러닝에 포함이 되지만요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고 훈련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느긋하게 하실 수 있다면 느긋하게 하시고 나는 굉장히 조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아예 이번 기회에 한번 달리기를 통해서 바꿔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유니크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에 경향을 받으시고 그걸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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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